방이 또 있나 한번 볼까? 어 있네요 한번 또 들어가볼까? 하이 너와 함께 싸울 이승 좋네 테란 주궁이 랜덤이야 근데 3개 다해 나 시작하면 알려줄게 그럼 시작하면 오키오키 시작하면 알려줄까? 적은 나왔구요 적은 안녕하세요 좋은 오후입니다 마음이 바뀌었어 알려주기 싫어졌네 아 알겠어 솔직히 알려줘 소스아 소스아님 저글 알겠어 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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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줬어 멀티를 다 체크해도 저서 감동받은 상대 풀오브 찍는초 가자 아 엠 더 쳐졌네 미안 하지만 진짜 저글하는거지 자 황문영님 슈퍼채팅 만 후원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압정님 또 잘 보고 계시다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자 암바단 먹도록 할게요 강의를 받진 않겠죠 자 무대부 일단 지었습니다 아 맞다 상대 테란이었지 나 토스인줄 알고 있었네 네 3회 처리 한번 가볼까 그러면 자 팔베로그는 아니네 설마 감동이네 아이고 또 후원도 감사합니다 팔베로그는 일단 아니구요 스크린풀 한번 올려줍시다 어디가 있구나 상대 위치를 찾아줘야 된단 말이지 자 커맨드 지어줄 준비하네요 상대 커맨드 원배럭 더블 커맨드라는거 가스 없구요 자 폐처리를 여기 구석에 하나 지어볼까 아 아씨 실수했다 지은줄 알고 자 요렇게 다시 지어줍니다 위쪽으로 최대한 보이지 않게 그래 봤네 자 킬킬 리듬 슈퍼채팅 5000원 감사합니다 좋아요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합니다 뭐가 약한거다 자 한번 이제 미친 저그가 좀 끌리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미쳐야될 때가 온거 같애 자 자 한번 이제 강하게 압박을 해주구요 정글링 한번 찔러주겠습니다 위킹도 잡았겠다 나쁘지 않아 오브로드가 오브로드가 막힌게 좀 아쉽긴 하지만요 여기 한번 놓고 당연히 이제 대비가 되있을거란 말이지 자 자 커맨드 일단 완성이 됐구요 에어리 일단 먼저 가주자 고민했는데 여기 구석에 바로 이제 챔버 가줍니다 가스 일단 타주구요 가스 일단 타주구요 가스 더 타주구 미친 저그의 무서움을 상대방에게 제대로 보여줄겁니다 이번 게임에 또 이제 후손으로 막아줄거구요 상대입구에 그 오브로드 놓으면 좋은데 좀 멀긴 하다 고민이지 방역 준비 중 자 벙커 지어줬습니다 벙커 벙커를 지어줬다는 것은 뭔가 있다는건데 오브로드 일단 적절하게 찍어주구요 자 퀸즈네스트 한번 바로 이제 눌러줍시다 퀸즈네스트 타이어 생략 자 마린 일단 좀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썬큰으로 수배들 준비 한번 하겠습니다 미리 지워놔야돼 미리 둘은 또 가깝기 때문에 말이죠 미리 지워놓을게요 네던리 두루는 하나 몰래 빼놓을까 두루눈 하나 몰래 빼놓을까 좀 이따가 질께 이따가 자 두루눈 일단 굉장히 많이 찍어줬단 말이에요 살짝 한번만 해볼까 메딕이 뜨는거 확인 메딕이 뜨는거 확인 메딕이 확인 자 스타릭 보사인지 10년이 지났는데 우연히 알투브 보고 스타릭 보사인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이고 또 후원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하이브를 가는거 확인 상대 하이브 자 여기다가 일단 몰래 한번 빼놨거든요 업그레이드 일단 굉장히 빠르다는거지 가스가 없으면 상대 선행배 오베럭의 가능성이 좀 높다는거 자 가스를 파고 있습니다 일단 뭐가 뭐가 빠르다는거야 레오임 중요하게 갈라고 상대 일단은 위축되어 있는 상태 여기다가 일단 몰래 처리 한번 늘리겠습니다 일단 병력은 딱히 찍어줄게 없다고 저글링을 최대한 안찍는 식으로 하고 싶은데 자 체크를 계속 해주고 있죠 이쪽에다가 두개 올릴게요 동시 업글 할게요 동시 업글 동시 업글 자원을 최대한 모아주겠습니다 자원을 자원을 자 업그레이드를 딱 완료가 되구요 아 근데 저글링을 써주는게 좋긴 한데 일단은 한번 옵니다 상대 업그레이드를 준비 업그레이드를 준비 업그레이드를 얼마나 있을까 많을까 자 터널 준비 중 터널 준비 중 문트라리스크가 이제 좀 있으면은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좀 있으면 자 마린이 뭐 그렇게 많진 않은데 자 이거 업그레이드 한번 해주구요 여기를 일단은 뚫어줄 수 있다는 거지 여기 이쪽 멀티를 말이죠 몰래 한번 뚫어줍니다 일단은 팩토리 띄웠구요 문트라 하나씩 일단 가볍게 찍어주기로 하겠습니다 가볍게 일단 3마리까지만 3마리 정도만 공방이러 강력합니다 벌써부터 좋아요 아이고 또 후원도 오우 오우야 잠시 에피 후원도 감사드리구요 상대는 몰라 자 울트라만 웬만하면 찍어주겠습니다 다른 유닛 없이 자 근데 베슬을 베슬이 또 까다로울 수가 있는데 이거 지우개가 왜냐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 여기 한번 지워줄게요 업그레이드 보이럭밖에 안되죠 스파이어를 일단 미리 지워놓겠습니다 짓긴 지워야될거 같애 자 울트라 있거든 울트라 일로와 상대 자 드랍십을 써주겠다는거죠 드랍십 잠깐만 이거 구석에 구석에 이거 안가지는데 울트라 썬큰 하나 지워줍시다 몰래 상대가 모른다면 몰라서 다행이다 이거는 드랍십 자 드론 한번 찍어줄게요 좋아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울트라 방사목 좀 있으면 이제 방사업 되구요 한번 이제 마구자비로 갈 준비하겠습니다 마구자비로 베슬이 오고 있죠 지우개를 한번 써줄 수 있다는거야 지우개 어 자 일단은 여기 깨지는거 일단은 어쩔수 없구요 울트라를 일단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워줄게 다시 그리고 베슬을 잘 지켜줘야된다는거에요 베슬 업그레이드지 좀 있으면 완료됩니다 월튼 잘 먹어줘야되는데 일단 여긴 일단은 못찍혔구요 아쉽게 스컷을 일단 한번 찍어주고 자 퍼널 퍼널 뚫어줄 준비해 퍼널 다시 지워줄거야 다시 좋습니다 여기도 일단 다시 먹어줄게요 멀티를 여기저기 잘 먹어줘야되 이제 여기저기 자 도로는 여기 오긴 했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일단 울트라의 무서움을 좀 보여주기 전에 자 멀티가 깨져서 아쉽습니다 일단 방어어 불러줘야됩니다 방어어 드랍쉽이 이제 계속 올 수 있단 말이지 상대는 그걸 일단 조심해줘야되구요 저글링을 한번 찍어주긴 해야겠다 자 하나씩 일단은 잡아주구요 왜냐면은 가스가 부족한거를 이제 저글링을 통해서 잘 해줘야될 것 같습니다 자 베슬같은걸 일단 잘 누려줘야되구요 바로 일단 찍었고 퍼널이 일단 뚫렸습니다 퍼널 베슬을 잘 줄여줘야되 베슬 베슬을 잘 줄여줘야되 베슬 자 여기 멀티먹으로 오죠 자 우트라 굉장히 셉니다 지우개 여기 경력을 좀 써줘야되 얍 업그레이드 안했구나 일단 상대도 일단은 까다롭단 말이죠 여러분들 자 가스멀티를 좀 잘 먹어줘야됩니다 가스멀티 가스멀티 왜냐면 업그레이드가 좋다고 아니 좋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자 여긴 일단 잘해주고요 베슬이 일단은 많은데 이거를 잘 노려줘야된다는거야 가스를 일단 잘 파주면서요 자 슬슬 옵니다 슬슬 슬슬 여기서 일단 한번 강한 압박 들어가야되구요 자 마린과 함께 도블링이 도블링이 그 또 오고 있습니다 그납씨 일단 여기를 일단 잘 막아주긴 했어 여러분들 잘 막아주긴 했어 자 멀티를 일단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 그 싸움이 되겠습니다 그 싸움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좋거든요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아이고 또 구워 또 감사드리구요 자 무섭지 않아 이런거는 어 자 울트라 일단 계속 찍어주구요 계속 멀티가 이제 하나씩 계속 늘어난단 말이지 그것만 이제 잘 지켜줄 수 있다면은 괜찮다고 볼 수 있겠구요 여러분들 자 베슬만 베슬만 어떻게든 이제 잘 누려주면 돼 베슬만 드롬 보충 잘해주구요 이런식으로 말이지 베슬만 드롬 보충 잘해주구요 드롬 보충 일단은 스커지가 스커지가 좀 있단 말이지 그래도 스커지 나와줘야되구요 쭉쭉 잡아줘야돼 쭉쭉 멀티를 일단은 잘 지켜줘야된다는 겁니다 멀티 야 그래도 잘해주고 있는데 어 자 모두 이제 타이트하다는거에요 자 지킬 수 있는 멀티를 잘 지켜줘야돼 여러분들 자 오늘 한번 다시 베슬을 일단 잘 줄여놔야됩니다 베슬 울트라 좀 찍어주면서 말이지 자 드롬을 일단은 잘 지켜주고 있구요 커널도 일단은 잘 있단 말이야 커널 울트라가 울트라가 일단은 좀 있긴 합니다 드랍시 터널 위치가 일단 좀 좋진 않아요 터널 위치가 자 스퍼지를 일단은 좀 잘 모아줄거구요 스퍼지 상대가 일단은 병력이 또 어디있을지 체크를 잘해야된단 말이지 울트라가 울트라가 자 그래도 좀 있습니다 병력이 그래도 좀 있어요 여러분들 천천히만 하면 된단 말이야 천천히만 스퍼지만 스퍼지의 공백만 좀 잘 해주면 됩니다 자 이런거 이런게 좀 아프단 말이지 마주치는 것들 마주치는게 좀 아프다는 거예요 멀티 일단은 잘 먹어줄게요 계속 업그레이드는 좋기 때문에 네 자 근데 뭐 이게 이게 까다롭다는거지 자 여기서 한번 갑니다 자 울트라가 그래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맷집이 세단 말이야 맷집이 여기도 이제 아직 남아있고 자 자 베스를 일단 다 줄여주겠습니다 어 감동이네요 드디어 이제 슬슬 울트라에 진력무가 나오던만 베스를 줄여줌으로써 자 슬슬 이제 또 모아줄게요 이제 멀티가 폭발이 되기 때문에 울트라를 이제 그 적극적으로 모아줄 수 있겠습니다 드론 찍어주면서 탁가스 확보 좀만 기다려주겠습니다 좀만 좀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좀더 모아줘야되요 저글링 시약구 한번 해주면서 말이지 뜯어주면서 오버로드 어허 여기를 먹어준다 이건 선 넘었죠 자 입구 맞기 전에 입구 맞기 전에 한번 들어갑니다 강력해요 강력해요 상대 일단 업그레이드 잘 되있긴 하지만요 자 붓기만 하면 일단은 된단 말이지 항구가 이제 분명하죠 이렇게 자 베슬 같은 거를 스커즈가 또 하나씩 일단 다 잘 제거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1.4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시선이 끌리면 끌릴수록 멀티가 하나씩 다 늘어난다는거지 멀티가 결국에 이제 지키지 못하구요 업그레이드 이제 풀업그레이드 멀티 멀티는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멀티 하나씩 이제 가스 이제 계속 지워주구요 여기 왜 없나 했더니 어 계속 죽었구만 자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좀 더 좀 더 왜냐면은 저는 이제 아직도 배가 고파요 야 멀티마다 일단은 그 마린을 잘 내놨네 지금 오 배틀크루저 배틀크루저를 준비중이네요 그만큼 이제 배슬은 안 나온다는거구요 가스를 좀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스커즈에 가스를 투자하게 되니까요 자 여기도 이제 스포 하나씩 지워줄게요 이쪽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모든 멀티를 일단 다 먹고 있다는거지 자 여기도 일단은 스코어 하나씩 지워줄 준비 두랍식이 있단 말이야 두랍식 내 가스멀티를 강의하지마 강의하지 않는게 좋아 자 멀티 먹었죠 상대 네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멀티가 많습니다 저는 스포지 일단은 잘 모아주고 있구요 스포지 방업도 한번 눌러놓자 울트라만 이제 조금 있으면은 양산이 됩니다 양산 그 타이밍만 이제 좀 시간을 잘 걸어주면 되겠는데 상대가 이제 좀 귀찮게 구네요 너무 귀찮게 구는걸이 친구 자 많습니다 울트라 굉장히 많고 어차피 죽은 만큼 또 나와요 울트라는 여기 멀티 또 이제 나오면 되기 때문에 말이죠 자 배슬 일단은 잘 모아주고 있는 모습 잘 막았죠 일단 이쪽으로 한번 또 오지 않을까 배슬이 배틀크루저를 일단 계속 모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 이렇게 200까지 일단 채워놔야 됩니다 200까지 그래야지 울트라 좀 썼다 할 수 있어요 어디가서 자 스포지로 어머를 해주면서요 자 조금도 일단 싹 다 버려주고 멀티 일단 다 먹고 있죠 여러분들 썸콘을 이제 적절하게 지워주고 합니다 적절하게 울트라가 이제 슬슬 모이게 되겠습니다 자 상대급 변경 위치 좀 파악해볼까 어디에 있을지 자 여기 발견 자 한번 슬슬 가보겠습니다 시원하게 자 한번씩 하나정도는 괜찮아 하나정도는 자 자 배틀크루저죠 이제 공격한다 자 울트라 이제 거의 200 쌓였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볼텐데 아주 잘 먹어줬구요 슬슬 한번 가보시다 슬슬 한번 가보시다 배틀크루저가 일단 좀 쎄기는 해요 자 여기서 일단 한번 갑니다 자 상대 병력 아주 똘똘 뭉쳐놨어 자 울트라 숫자가 근데 너무 많죠 쭉 달라붙어 좀 메딕 때문에 지금 못 달라붙고 있는데 자 순식간에 붓기만 하면 이제 사망이에요 사망 스퍼지도 좀 찍어주면서 합시다 스퍼지도 그리고 이 많은 울트라 숫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상대는 여기 가스멀티도 먹어주면서요 자 메딕 잡아줍시다 감당이 되나 어 죽은 만큼 또 나온단 말이야 죽은 만큼 스프르치 또 있구요 방업이 됐습니다 공업을 해주네 자 자 배틀크루저 일단은 제거했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데스도 이제 잡아줄게요 자 이렇게 게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야 그래도 상대가 일단은 그래도 잘했네 이번에 멀티 견제 같은거를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대를 괴롭히지 않을게 여러분들 그 방에 이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